안녕하세요 램블러버디즈 안녕하세요 램블러버디즈 안녕하세요 램블러버디즈 안녕하세요 램블러버디즈 안녕하세요 램블러버디즈 안녕하세요 램블러버 아침에 봉해산 모닝트론을 하고 와서 여기 한지 5분정도 수영을 했습니다 시원하니 너무 좋습니다 풍등 들어와서 수영을 한번 하고 동영상을 촬영해보기 위해서 잠깐 왔습니다 끝내줍니다 아주 그냥 죽여줘요 오늘 8월 6일 달력상으로는 제 생일입니다 8월 2개 그런데 저는 양력이 아니고 흡력으로 쉬기 때문에 생일을 축하하기 때문에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예 후 이쪽이 제가 아침에 저녁 녹조가 너무 좁아서 수영하러 넓은 곳에서 수영을 합니다 수영을 즐기고 있습니다. 목이 있는 곳까지 물이 쑥쑥 들어옵니다. 여기까지 목이 한번 들어 볼까요? 이 정도 되면 목이 물이 들어옵니다. 시원합니다. 아주 따봉입니다. 아주 그냥 따봉 따봉이에요. 360도 회전입니다. 죄송합니다. 깜짝 놀랐죠? 깜놀하셨죠? 시원하게 좋습니다. 여름 무더위야 썩 물렀거라. 은비님 이래 보니까 부천 쪽이던데요. 구의원? 시원? 부천시? 시원이야? 구의원이야? 부천시 시원인가봐요. 어느 분이 이름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더위야 윤석열 해가지고 썩 물렀거라 해다가 썩이 앞에다가 윤 뒤에다가 열제를 붙여왔고 더위야 윤석열 물렀거라 이렇게 아주 멋지게 패럴디를 해놨던데요. 더위야 물렀거라 썩열이도 물렀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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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해 좋습니다. 깊이 한번 더 들어가봐요. 한 손으로 헤엄을 치니까 이거 안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한 손으로 바닷물에 퐁덩하면 민물도 아니고 바닷물 울 turkey 사랑은 아무나 하나 사랑은 아무나 하나 소멸아 물러거라 여 빨리 물러나거라 어디까지 가는겨 자꾸 깊이 바다의 신이 자꾸 유학을 하고 있습니다 봉래산 젊은 오빠 나와 나와 같이 놀아 오 안돼 물끼신 안돼 그러면 안돼 안돼 모레면 내일 모레면 시험 시험기 그러면 안돼 안돼 선생님의 화난 얼굴이 무섭지도 아니 내 눈앞에 노트가 있...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노트가 있잖니 열심히 공부하세세세 라라라라라 떡볶이고 앉아 우후후후 무얼생각 아이고 아이고 빨간모자에 텅바지입고 산에 갈 생각하니 그래 그래 봄매사는 가도돼 안돼 안돼 왜 그러면 안돼 안돼 모레면 내일 모레면 시험기간이잖아 올백 맞아야지 그 올베이 뭐가 중요하다고 살아보니 안 그렇던가요? 너무 조급하니 아둥바둥 살 필요가 없다는 걸 즐기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빈둥빈둥 놀고 이런 즐기는 게 아니고요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면서 즐기면서 살아야죠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오케이, see you tomorrow morning 바이바이